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 회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회선의 전반적인 오버베이로 보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의 회선을 크게 전용회선과 교환회선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환기를 통과하며 교환회선 방식이고 아니면 전용회선 방식이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개념도는 다음과 같고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회선이 항상 고정된 전용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환회선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에 의해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연결 방식을 보면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교환기에 보내고 그렇게 되면 교환기가 식별을 통해서 해당 단말기로 수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포인트랑 멀티드롭을 설명을 드릴텐데 포인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두 대 이상의 단말기가 일대일로 고정 연결된 경우를 말하게 되고 멀티드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유 회선의 여러 단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회선의 여부는 여기는 회선을 공유하고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회선을 교환하자고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회선 사용 같은 경우에도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같은 회선만 사용을 하게 되고 교환회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다 보니 비싸고 공유하다 보니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정 비용이 존재를 하게 되고 교환회선 같은 경우에는 통신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효율은 낮고 사용 효율이 높겠죠. 이런 효율 관계를 보시게 되면 통신양이 많으면 말할수록 이렇게 독점된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효율 관계가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통신양이 적거나 혹은 사용시간이 적게 되면 뭔가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죠. 이런 경우에 유의하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 범위는 제한적이고 통신 범위는 넓습니다. 전송의 속도가 빠르고 전송의 속도가 느립니다. 전송 품질은 좋고 전송 품질이 나쁘거나 혹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선택 기술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 선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안성이 강하고 보안에 취약해서 누설이나 파괴의 방지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신에서 통신해선을 공부한다고 하게 되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전용인지 교환인지일 텐데 교환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데이터를 교환하는지 그 데이터의 교환 방식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에 의해서 물리적인 해선을 확립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축적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에 정보를 축적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교환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를 크게 시간에 관련된 3개 그리고 비율에 관련된 것을 하나로 꼽을 수 있겠는데 전송 시간에 관련해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송의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에서 다음 교환기로 가는데 걸리는 전파의 지연 시간을 노드 지연 같은 경우에는 교환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데이터 처리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서 이런 교환 기술의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런 방식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